숙순 TALK, 조준 TALK! 바라바리 TALK! 카카오톡! 베이비 TAL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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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예예예 네 parfois이잖아 한 주말에 들어갔는데 네 학교에서 연애하는거 좋습니다 하지만 적당한수위에서 연애하는거 그것이 좋은거죠 그것이 좋은거죠 제가 생각하는 선은 손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선은 학교에서는 여기까지만 간대요 밖에선 아무도 상관없어요 뭘 하든 니네 마음이야 너희들의 프라이버시야 그럼 우리가 참견할 수 없잖아 그럼 여기까지 순앤 수업 다음 해봐요 안녕 왜 저기야 왜 헤어져 나 당신보다 더 멋있고 박성종 남자 생겼어 오 사이즈 그 남자는 당신보다 어리고 젊고 특히 왕성 괜찮아요 누를 눌러볼까? 자 이제 불러봐 내가 더 대단해 내가 더 바빠요 바쁘데 순서 턴 여러분 턴 여러분 턴 바쁘다네요 하하 날마 날마 기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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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순 순서 여러분 턴 카카오 턴 베이비 턴 민규 기슨 요즘 좀 어깨 좀 넓어진 것 같아 까마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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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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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히 해줄까 까마지마 형 요즘 자세히 해줄거라 까마지마 까마지마 이럴이야 야 이럴이야 그럭이에요 그럭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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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럭 저희 집에 닭장이 있습니다 아 닭장이 있어요 네 저희 항상 저는 어 유정란을 먹고 살았는데 유정란이 암타까 수탉이 교류해서 이렇게 해서 뽀카 뽀카해서 낳은 달걀입니다 그냥 그냥 네 뽀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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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타까 수탉이 뽀카 뽀카해서 낳은 달걀 이게 병아리죠 유정란들이 저 항상 이 달걀을 먹고 살았어요 아 그러면 사랑을 먹고 살았어요 생명력이 엄청나시겠네 달걀 사랑을 먹고 살았어요 형 그러면 천년 사시겠어요 아 하하 유정란 오늘은 바로 그날이에요. 무슨 날인데요? 미안해요. 네. 오늘 정연 선배님. 다 메시지 하려고. 네.